안녕하세요. 최대주주 지분 매각 테마에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남양유업, 세미시스코, HLB파워가 순서대로 상가를 찍었죠. 자세히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상승을 보여줬던 세미시스코를 볼텐데요. 이후에 HLB파워도 세미시스코와 같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고 추적관찰해봐야 할겁니다. 5월 31일에 세미시스코에서 공시가 나옵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주당가격이 14,750원입니다. 공시가 나오기 전 가격이 7,000원대인데요. 2배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가는 15,000원까지 쉬지 않고 상한가로 달려갑니다. 가격을 맞춰주자는 것이죠. 공시가 나온 날은 5월 31일입니다. 전날이 아니죠. 세미시스코는 점상을 갔습니다. 공시는 몇시에 나왔던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장전에 나와야 하겠죠. 그래야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서 점상한가로 시작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세미시스코는 11시 15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 공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혹시 작전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고 미리 매수했느냐는 것이죠. 세미시스코가 점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점상한가를 갔다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뉴스 기사가 설명을 해주지만 진짜 이유는 사실 아니었죠. 다른 뉴스 기사에서도 세미시스코가 점상한가를 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전기차 때문인가? 하고 물음표를 붙입니다. 기자도 기사를 쓰면서 이게 점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가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일단 전기차 이슈가 있긴 한데 정말 전기차 이슈로 간 건가? 기자도 헷갈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11시에 나왔습니다. 바로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이죠. 매수한 주체는 DMH 외 5인인데요. 세미시스코는 무엇을 하는 회사였을까요? 전기차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테슬라를 위시하여 전기차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는 시기였는데도 세미시스코의 주가는 하락 행보하고 있었습니다. 서러웠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서러움을 한 번에 갚을 재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앞선 하락 행보 차트는 잘 안 보일 정도로 급등해버렸죠.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재작년과 작년 모두 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재작년에는 78억원 손실을 받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74억원 손실을 받습니다. 계속 손실을 보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은 높은 상태는 아니었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하니까 시총도 작고 너무 가벼운 종목이라 급등했던 겁니다.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연상한가를 치면서 상승하다 보니까 혹시 나도 저기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죠. 한 번 자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2연상까지는 내 자리는 없습니다. 버스 자리가 꽉 찼죠? 틈을 주질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체결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운이라고 봐야 하겠죠. 버스 자리가 한 번 빈 날이 3연상 치는 날이었습니다. 밑고리가 달렸죠? 이제 내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가 앉아도 될 자리인지 사실 불안하고 애매하긴 합니다. 막차인 줄 알고 탔는데 출발하자마자 버스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하게 또 이어서 연상을 치면서 갈지 아니면 내가 고점에 물량을 넘겨받은 건지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큰 금액으로 들어가기에는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힘들긴 하겠죠. 재미로 소액을 들어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요. 엄청 터진 것 같지만 200만 주밖에 안 터졌습니다. 1분봉을 보면요. 대부분의 거래량이 바로 장 시작 1분 만에 터졌습니다. VI에 걸려서 2분 뒤에 장이 시작하는데요. 그때 상한가에 많은 물량이 걸려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냅다 던진 겁니다. 아마 안전하게 점상으로 갈 줄 알고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심쿵했겠죠. 갑자기 폭락하니까 말이죠. 저가가 18%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12%가 1분 만에 순식간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세미시스코가 결국 또 연상한가를 갔다는 사실을 알고 봐서 별 느낌이 없지만 실제로 장 초반에 내가 점상한가에 매수하고 12%가 빠지면 정말 놀랄 겁니다. 엄청 투매가 나왔겠죠. 놀라서 일단 다 던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더 하락하지 않고 갑자기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한가를 잠궜죠. 그럼 내가 이 당시 세미시스코를 한번 매매해보겠다 가정하고 어느 자리에서 탑승해볼 수 있을까 정답지를 가지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장대 은봉이 나오면 일단 지켜봐야 하죠. 왜냐하면 전부 털고 계속 은봉이 나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당일 최저점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양봉이 나온다고 따라 붙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힘들 겁니다. 다음봉에서 곧장 은봉으로 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에는 그냥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느냐? 계속 지켜보다가 더 떨어지지 않고 고개를 치켜들 때를 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면 결국 방향은 위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상한가를 잠그려고 할 때 같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고수님들은 저점에서 눈치채고 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 따라 붙어서 같이 잠굽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풀렸죠? 거리량도 씨가 말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곧장 점 상한가로 가진 않습니다. 시초가가 13%에서 시작하고요. 밑고리를 달고 상한가를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등락이 있으면서 굉장히 차트가 어지러워지죠? 어제 상따 물량은 어디에서 파는 게 베스트였을까요? 시초가 매도였습니다. 역시 상따는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가장 기대 수익이 높습니다. 물론 고수님들은 골창 팔지 않고 지켜보다가 던지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시초가에 던지고 다시 잡거나 다른 종목을 찾아 떠나는 게 좋죠.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은 하락하는 듯 하면서도 10분이 넘어간 타이밍에 한번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죠. 물론 양봉 3번이 나오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때 은봉을 맞을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시초가가 낮게 형성되고 장때 양봉으로 차근차근 올립니다. 그래서 평소 매매하듯이 해도 되고요. 아마 너무 높다는 고정관념만 없다면 매매하는 구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최대주주 매각으로 상한가를 가한 남양유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세미시스코가 고점을 보여주지 않아서 남양유업의 사례를 보면 고점을 어떻게 찍고 내려오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5월 28일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주 잠깐 상한가가 풀려서 밑고리를 달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죠. 첫 상한가라 잡아볼만도 했는데 그래도 무섭긴 했을 겁니다. 다음날 차트입니다. 굉장히 흔들렸죠. 다음날 시초가는 15%가 떴는데요. 일단 잘 모르면 그냥 팔면 됩니다. 역시 주가는 시초가 보다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무작정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시 30분에 이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상승합니다. 다음날은 어떻게 되었느냐? 장 초반에 하락하고 끝났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던졌죠. 이렇게 해서 남양유업은 시세가 마무리되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인데요. 세미시스코는 이렇게 급등해도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안됩니다. 자 이제 HLB 파워를 보면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와 남양유업의 사례를 기억하면서 보면 좋겠죠. 참고로 남양유업은 세미시스코 HLB 파워와 매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죠. 대한전선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5월 27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8일에 사안가를 갖고요. 82만원에 매수하고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점을 보면 얼추 82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원식, 이운경, 홍승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약 38만주를 매각했는데요.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시로 또 나와있죠. 세미시스코, HLB 파워 모두 최대주주 변경을 소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고 점상한가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양유업도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고 상한가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